내가 말했잖아. 나 찍는 거라고. 아 진짜? 진짜?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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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도 이렇게 다니고 써시나요? 처음 봐요. 처음 봐요. 지금 저희 팬클럽에서 초대형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팬클럽의 형이 고생한다고. 제가 요즘 도시락이 이발하죠? 밥을 먹으러 가도 형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형이 개인적으로 같이 밥 먹으러 갔을 때는 자주 사시는 것 같아요.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아요. 그냥 맛있게 먹었죠. 처음 보는 고급도 시작했던 것 같아요. ドラマの中でも後輩たちを支える 温かい先輩を演じている 산욱さん 実際にも素敵な先輩なんですね. 영어 영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렇게 평소에도 이렇게 자주 사주세요? 평소에요? 저희 형한테 많이 하고 저번에 채원이가 이걸 안 먹었다가 여기를 꽉 찍었죠. 제가 좀 하고 그리고 보통은 장면은 팬클럽에서 다 날짱 얹혀왔고 서로 서로 다 해주고 아 그래요? 또 소실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다음 주에는 채원이가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저희 팬클럽에서 하고 그 다음에는 채원이가 개인 돈으로 하고 그 다음에도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너 광고 많이 찍는 거잖아. 아 아 아 일본에 계신 분들도 다 그런 거 같지? 영주의 남자인데 영주의 남자는 일본에서 제가 우리 인연이 거기서 원래 시작할 때 시작할 때 시작할 때 핀칭을 받아서 다른 이유가 있나요? 학교 そういえば 3인은 ずいぶん 食べるのが 遅かったですね. 저희 셋이 먹은 이유가 네 그래야 저희 셋만 깨끗하게 좀 하하하 하하하 그런 거 너무 싫어 난 깨끗하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거 그렇잖아요 そんな もちろん違いますよ 実は 추원と 午後の撮影シーンを 練習していて 遅くなった とのこと 지금 차량 몇 개까지 하셨어요? 네 오늘 수술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따가 달달 감사합니다 片時も台本を手放さないキャストたち いい役者はやっぱり誠実なんですね 私たちが知ってる方に付いたキャストとしたことを言うと 自分の力を知らながら ワルナをそのために 。 今はもう少し失敗し 会いましょう 先生が殺人に倫理を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 わからない? わからない? え? わからない? 本当に素晴らしい 大きく長い